설 연휴 경북도청 신청사에서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영화 상영 등이 진행됩니다. 연휴 사흘 내내 작은 영화관이 운영돼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고 17일과 18일은 국악과 마술쇼, 난타 등의 공연이 열립니다. 신청사 분관 로비에는 안내로봇 로미가 방문객을 맞이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인 종목인 컬링과 아이스하키 미니체험존, 방문기념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독도 쉼터와 북카페도 운영됩니다. 경북도청 신청사 방문객은 지난 2016년 개청 이후 10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